외딴 섬에 가 계시는 동안에 외롭지 않으셨나요 멀리 떠나가 계시는 동안에 다치지 않으셨나요 그리 대수론 일이 아니라 당신은 대답하겠죠 당신의 대답에 매번 부끄러워지지만 멀리 있는 당신께 굳이 물어봅니다 홀로 섬에 가 계시는 동안에 아프지 않으셨나요 오래 떠나가 계시는 동안에 그립지 않으셨나요 그리 특별할 것도 없다고 당신은 웃음 짓겠죠 당신의 대답에 겨우 끄덕이게 되지만 멀리 있는 당신께 굳이 물어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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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닷 carga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인